내일 엄마 생신이니까 음식 좀 찾아봐야지 드라마 왜 이렇게 어지럽지? 머리야 피 피가 피가 나왔어 나 설마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야? 환자분께는 죄송하지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? 준비요?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말씀이세요? 아무리 길어봐야 3개월일 것 같습니다 수술이나 다른 방법은 없나요? 현재 의학으로는 이런 희귀병은 연구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 말도 안 돼 그럼 우리 엄마는 혼자 남는 건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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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까끔 간호사 잡아 아니 안돼 남주사 무서워 드라마 지식도 안되고 너무 힘들다 아니 왜 기업은 나같은 인재를 알아봐주지 않는거지 불합격하셨습니다 아쉽게도 기사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우면 또 뽑아줘야지 왜 또 떨어뜨려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야 저걸 어떻게 혼자 들고 가시려고 저 할머니 제가 짐 드는거 도와드릴게요 아유 괜찮아요 저 언덕까지만 올려다 드릴게요 예이 아유 괜찮은데 청년 아우 아니에요 에이 무거운걸 어떻게 혼자 들고 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맨날 가는 길인데요 뭐 와줘서 고마워요 에이 당연한거죠 우리 젊은 친구 우리 젊은 친구는 태권도를 하나 태권도요 네 태권도요 네 태권도인이죠 그렇구만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네 할머니 회사요 그래요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 상대로 운동을 가르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일해볼까요 저는 좋은데 거기 회사 대표님도 제가 마음에 들어야 제가 뽑히는거죠 마음대로 갈 순 없잖아요 내 명함이네 이게 명함 명함이에요 여긴 천국컴패니 대표가 할머니 할머니가 이 회사 대표 그래요 마음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줘요 우리는 이런 착한 이들한테 언제든 열려있으니까 할머니 할머니 아니 대표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언제든 불러주십쇼 평소 그래요 사람 보낼테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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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네 앙캐캐캐 현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유 괜찮은데 아니에요 도와드릴게요 아유 고마워요 학생 아 덥다 아 힘들다 다녀왔습니다 왕왕 아무도 없어? 와 내 세상에다 내내뙔 아니야 내 침대에서 나와라 오 방금 두엇는데 나빠싱 3 2 에오 어휴 힘들었다 오우 오 오 cuz 막 현실 아니 진짜라니까 거짓말 안해 진짜라고 그쪽 편의점에서 그러던데 법안 발견했어 왜 거기만 있냐 그러니까 신기해 그럼 다음에 사와줘 내가 돈 줄게 2배 와 이 장사꾼 보소 레어템이야 레어템 1.2배 1.5배 알겠어 1.5배 준다 아싸 1500원 반장아 밥 먹고 봐 아 네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아우 너네 둘이 언제 이렇게 다 커가지고 나 반장이 엄마랑 같이 키웠잖아 너만 보면 저 얘기다 너네 한 살 때 기억도 안 나지? 네 세월 징그럽게 빨리 간다 아우 지겨워 여보세요 엄마 지금 비키는 집인데요 여기서 밥 먹고 가도 돼요? 아 그래요? 네 알겠습니다 뭐라셔? 지금 친척 와있다고 빨리 안오면 밥도 안준대 나 가야겠다 그래 가라 자기야 드라마 우리 결혼식 때 부캐 누가 받아? 부캐는 설화가 받아주기로 했어 아 설화가? 오케이 좋네 좋네 그날 되게 좋겠다 딴딴 따단 딴딴 따단 딴딴 따단 딴딴 따단 하나 둘 셋 반장아 비키야 축하해 고마워 시 끝나고 바로 떠나는거지? 응 그렇게 바로 가는게 좋을 것 같아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어? 어 너무 멀리는 말고 유럽 유럽 좋은데 너무 비싸지 않아? 에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가겠어 물 걱정은 너무 하지마 그러자 근데 이거 아까부터 뭐지? 검증 결과? 그거 아니야? 우리 건강검진한거? 그런가? 친남매 확인서? 오비키 남 반장 이 두사람은 친남매의 확률이 99.9%입니다 이게 뭐지? 내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명은 간호사 부재비로 잃어버렸어 그게 반장이었구나 뭐라고? 우리가 남매라고? 쌍둥이라니 어쩐지 닮았다라 그럼 우린 이루어질 수 없는건가? 아 말도 안돼 누나 근데 왜 결혼 못해? 너랑 나랑 결혼한다고 생각해봐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아 아 꼴깍들을 하네 꼴깍들을 드라마 진입 성공 거실 클리어 일본만 침투 아 아 아 깜짝이야 현실 아 뭐야 너 때문에 박을 뻔했잖아 아 아 미안 개개개 너 내가 내 방 들어올 때 문 확 열지 말라 그랬지 나 지금 경찰 놀이 하고 있었어 개개개 경찰은 무서워 노크하고 들어와 어 빵빵 뽕뽕 뽕뽕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숨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으 으